100km의 속도로 장시간 달려야 하는 고속도로 운전 반자율 주행 기능, 흔히 크루즈라고 부르는 기능을 실행하면 정해진 속도로 달릴 수 있고 앞차가 진입하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속도 더 줄여줍니다 브레이크와 엑셀에 발을 올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해지고 자주 제동을 걸어야 하는 정체 상황 등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어 애용되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지만 너무 의존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응형 순항제어 ACC 기능을 사용해 사고가 난 건수는 19건, 사망자는 17명입니다 건수가 지나치게 적은 건 애초에 사고 집계상 반자율 주행 중 부주의를 따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인데 큰 사고는 정밀 조사로 원인을 밝히다 보니 건수에 비해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운전자 역시 사고 처리에 불리해질까 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 보니 실제 사고는 훨씬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쓰기 좋은 기능인데다 운전대도 속도도 자동으로 조절되다 보니 부주의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ACC를 이용한 반자율 주행은 기본적으로 건조한 노면과 평지, 일반적인 중량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도로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리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그리고 특수 차량의 경우에 반응을 잘 못할 수도 있고 특히나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멈춰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인식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려면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이른바 헬퍼로 불리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 사항이라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